세드!! 세드!! 시작할게요 아니 시작을 안했어요 시작하고.. 나서보자 אלkey 아님 시작을 안했다는데 뭐 우주빙이 4라그랬지 템댁 좋고 빌드업 좋았는데 필드업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4주의 정치 하면 안되겠다 오늘 깨달았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 진짜로 다시 다 꺼내는 걸 약속하자 알겠어? 오늘 패치됐어요 뭐? 어 많이 바뀌었어 지금 아 진짜? 야 근데 저 주의 정 10버프 먹었거든? 아 진짜 형 그럼 저 무조건 저 근데 정손다리우스가 저 정손다리우스 왜 정손을 가야돼요? 정손이 존나 좋아졌어 아니 순방만 해라 순방만 형이 알아서 형 정손이 그 연훈하고 장갑있죠 형님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형 첼 4명 있는데? 라데사 근데 니가 인마 롤챌린젠데 롤도젠스 챌린저 못 이기겠냐 형은 저 코를 옆에서 직관한 사람으로서 니를 믿어 의심시 않는다 형 보자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야 니는 존나잘해 이게 무슨 맵이 없더라? BF나 곡공하나 나오면 나쁘다 아씨 쓸지? 이러면 좀 애매한데 와아아아악 아아 뭐야아 와 지렸다 이거 나이스 존나잘나온다 미쳤다 이건 1등판이다 오 이거 미쳤다 저주해자 또라이큰이다 이거 말이 안된다 이거 진짜로 이 풀따기 다 따기새끼들 여기 팔 어? 팔구등 받고 있네 어휴 씨 진짜 못한다 여명아 이렇게 육사이버 거기 거기 튀어니까 한거야 인마 어? 크흑흑흑 이이이이이이이이 뭐야 씨발 Archive KT 구 랩 봐야될거 같은데 이거 아... 잠깐만 어떻게 되겠지 8렙에서 리롤할까? 9렙 갈까? 9렙 갈만하다 이거 9렙하자 라덴사 9렙이다 이거 아 시공 가나 하나 넘겼다 씨발 넘기면 안되는건데 저거 아 씨발 궁 썼어야 돼 좁됐다 이거 아 ㅈㄴ 아깝다 아 갱풀 이성 붙으면 희망 있는데 이거 갱풀 제발 갱풀 갱풀아 사랑해 갱풀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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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뭐하는거야 아니 형님이 우주의 적 그 안좋대서 계속 연습 안하다가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아 5등은 할줄 알았는데 재수 아니 5등까지만 했어도 좋았는데 아니 형님 1등 가면 괜찮아 할만해 아니 형은 1등 할거니까 응 오케오케 나이스 갔다올게 화이팅 로이갓 나이스 나이스 로이갓 나이스 로이갓 나이스 로이갓 짚다 쉬워 롤토션에서 쉬운 게임이야 이렇게 혼자 말하면서도 이게 우승할 수 있는 게임이라니까 이겼지 아 나이스 4연승 나이스 아주 좋아 그냥 이러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딱딱 잠가주면서 살거 사주면서 다른 빌더까지 보는 센스 아이 2개 중에 하나 무조건 곡곡이야 템 살짝 엑시넌트 냈는데 져가지고 마이 연사뽕 붙이고 장갑 하나 나와서 수음 붙이고 오히려 좋아지는거 내려가라 오시킴 룰을 해서 야스오마 이성 붙이고 좋아 딱 템 먹어 주고 쉽게 무슨 일이고 BF브라 깎여놨지 곡곡은 언젠가 나오겠죠 안 돼 안 돼 안 돼 먹어야 돼요 이거 지금 먹어야 돼 곡곡은 나온다 그치 연사포보다는 이런 곡 연사포보다는 무슨 일이야 아 또 망나니 수천같다 고맙다 방풀있나 어 아니 근데 이 형 존나 못하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마이 마이제드 방풀이야 뭐하냐 여기까지 괜찮아 아 이거 큰일났네 근데 템 진짜 이시던트네 아니 템 나쁘지 않은데 아까 곡곡만 먹었어 이유를 이시던트인데 연사포 수운 수운 없이 일단 연사포보도 못치고 나이스 이겼다 다행이다 음 로이즈 온다 셰니랑 마이만 2선때만 할만하거든요 여기서 얘네들 안 지고 내가 곡곡 먹어야 된다 어 무조건 연사포보 쳐야돼 수운은 둘째치고 멘카 내 차 아 방풀하지 마세요 저 와 방풀 심하네 어 멘카 오른쪽에 갖다 붙여놓은거 봐라 와 오른쪽을 쉽고치게 하네 이래서 로이가 로이가 타는구나 와 신고진다 신고전 근데 괜찮아 곡곡곡 오히려 1순위로 먹어야 된다 지금부터 여성은 좋아 오히려 좋아 먹으라고 또 와주네 오히려 좋아 올라간리만 남았다 에이 어어 와 아따 수호 카시 안잡히는거 봐라 하지만 로이즈 온다 너이즈 온다는 생각은 이제부터 올라간리만 남았다 아 이걸 지 이걸 지나 야 수호야 니가 베인공 탔으면 이겼지 야 지는거 오바야 베인한테 지는거 오바야 여기까지 보고 돈 다 씁시다 29원 오케이 장갑 아 파쇄검이야? 뭐야 아우 엑시던트 진짜 리얼 엑시던트 파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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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데? 안 지지 할만하지 마이 로이즈 온다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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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즈 온다 안 지지? 정확한 딜계산 어어 좀 세게 지면 안된다 세게 지면 안된다 야수호가 베인공 들어가야되는데 야수호 베인공을 못쓰네 어 약하게 지지 약하게 리본공 한마 여기까지 맞는다잉? 다 돌린다 18점으로 1등하는거 보여준다 라덴 보고있지? 보고있다 아 보고있지 보여준다잉? 보고있다니까 지금 시작이야 지금 시작 로이갓 뭐고? 로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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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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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어 돌려 어떻게 해서 돌려 그냥 로이가 나올때까지 빨리 빨리 돌려 빨리 돌려 아저씨 아씨 빨리도 나온대 빨리도 나와 이 개지개 뒤지면 어떡할거야 이거 어? 나야 방풀이야? 제발 이거 메카 때문에 뒤지는거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로이중 운다 아 이거 X댔어 이거 잠깐만 졌는데? 아 말도안돼 죽으면 말도안돼 죽지마 죽지마 아 아니 이거 왜 죽지 와 마지막에 등장하냐 와 이거를 라이 5점으로 1등하게 만들고 이거 안준다고? 아이씨 뭐 먹어야돼? 이제 나오고 있네 이씨 음 마나 보느라 한번 버틴다 쇼진냐 쏘리간다 덮바리간다 라위리간다 루덴리간다 구원도 존나 좋아보이는데 마나 번 베끼기 싫지 그지? 아 저통마시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스 아 우리 저통이가 또 100개 너무 고맙고 진짜 어떻게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진짜 나이스 카시 잘 물었다 파세건 카시 붙였다 나이스 마이 왜 이렇게 악해? 제대가 싹 썰어주나? 마이 존나 약한데? 나이스 나이스 카시 잘 잡았다 그렇지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악해요? 손맛 뜨면 질 뻔했네 마나 뭐 잘못 들어가서 졌는데? 그렇지 어 아슬아슬했다 캣 하 나 마나 맞고 할만하다 아 X댌다 마이 이거 순 없는거 진짜 카네 kt 일단 제대가 진짜 잘 잡았고 나이스 제대 제도 쪠나 세나 쎄 나이스 랩퀴세 로이즈온다 로이즈온다 비번되려 칵칵칵칵칵 마이 순 쓰리톤 순 루난나 배드 오케 루난 좋다 나이스 루난 좋아요 피즈 피즈만 줘 continuously 피즈만 제대 삼성 팔아지도 않으니까 피즈 주세요 피즈 왜 안주는지 아시는 분? 피즈 제드랑 피즈 제드라도 줘 제드 삼성이야 무조건 1등이야 라이언 나이스 나이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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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나 제드 제드 한 번 더 한 번 더 제드! 나이스 아 씨발 속았어 제발 한라운드만 제발 버텨줘 아 이거 샷꽃 맞춘건 좋은데 아 갱벌레 못못어 오케이 제드 좋아 그렇지 뒤에 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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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아 나이스 제드 그렇지 메카 좆나누 것 나이스 죽여 죽여 죽여립 질였다 피즈 오케 피즈 죽었어 피즈 죽었어 괜찮아 아냐 피즈 나올만 해 피즈 죽었어 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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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파라? 파라 파라 그냥 파라 왜 루이조인지 보여드릴게요 쟤드 으아아아아아 이래서 루이가 우와 나왔어 에코 이렐라 에코 이렐라 룰루한테 묻히는 씹센스 이걸 설계하네 와 궁전아 미쳤다 쟤나쎄 제드 미쳤어 봉축바 뭐야 이거 이거 1등해 이걸? 박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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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나이스 이겼어 1등 이겼어 아아아아아아 지야 형님 진짜로 믿습니다 롯 교수님 8렙 천상판다 좋습니다 지금 아니야 지금 제드가 미쳤어 어 이거 쉔 너무 카운터 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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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야쏘 아으 아... 4방군보다 쇼지내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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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에코? 나이스 에코 맞아? 나이스! 심장 나이스 와 이겼어 지빈저 로이가 아니 빨리 라칸사 라칸사 나이스 하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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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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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 내emin RIGHT EX esempio 구멍이 ecc iec 아이라zel 엑 letz 의 오 나이스 그것 이 이 larg 루이저하고 만나보는 안 맞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매치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이네 같았으면 에이코랑 이리아 따로 떨가뜨려 있지 와 여기에서 이제 조언까지 루이저는 지립니다 어 내가 잠깐만 쟤도 잠깐만 쟤도 쟤도 잠깐만 긴장했네 상대가 루이저입니다 상대가 이길만한 미친거죠 맥시마 잘하네 와 이겼어 이거 루이저 긴장할만 하지마 아이고 뒤바리베루이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 와~~ 진짜 지렸다 지렸다 루이저 진짜 우우 어 형님 아 진짜 루이저 진짜 지렸어 형님 형 진짜 전봇맵위 1등이야 보좌꺼야 지어 무대출발하자 무대출발 라이너비경 자 자 여기서 장갑 콕콕 나오면 차에 가도 돼 제발 라이언 와 라이언 적임도 왜 그러세요 인자한테 아 고민되네 후구리 전투기계입니다 개새끼고 야 레드나우스 전투기계 피할게요 저 방구쪽으로 할게요 형님 이거 채팅해도 되나? 벌레코트 해도 되나? 아 진짜 채팅하면 안 돼 감점이야 아니 공직 공직 대회인데 채팅 드림하고 있네 라덴스가 안 밀었어? 어 뭐야 형님 형님 쳐봐 주시죠 일단 아 라덴사 형님 맞아 줄게 때려 어 저 졌는데 형님? 아 라덴사 연습 좀 해라 뭐하는데 엑시던트야? 아 이거 돈 못 벌면 안 되는데 X됐다 아 라덴사 너무 못하잖아 돈을 못 벌면 안 돼 못하면 져야지 검사가 안 보나 검사가 갑자기 빈집인데 형 검사가요? 나 육검 가네 육검? 저 검사인데 형님? 니 마일 간다고? 마일 갈까요? 니 마일 가는 거 상관없어 마일 가는 건 형 정경기 형 봤지 어떻게 하는지 고등학교 그대로 가면 돼 형 필요한 거 말할게 저 고궁고 고인너리티 고궁장갑 나쁘지 않다 자르반자에 빈집 맞지 아무도 안 샀지 전투기계 여기서 시공간 수호자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 시발 형님 니 마이 뜨라고 럼블 사놨다 사봤다리 잠가놨어 야 내한테 마이 주냐 왜 아 형님 진짜 조용히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마이 아주 집중이 안돼 형님 시발이냐 하하하하 야 마이 사로든다 진짜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쟤들아 마이 안 살 테니까 니가 그냥 마이가 어 일단 고궁하라 나왔습니다 형님 오케이 나이스 마이한테 연습법 더 준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 지안이 너무 센데 그렇지 딱 50킥 붙자 와 레전드 오케이 일단 로이가 나왔고 아 근데 라위에 없는거 좀 크다 진짜 맞지 라위에 없는거 좀 크다 오케이 로이가 두 마리 우리 육검사 듀오거든 커플 듀오 오케이 나쁘자 니가 고궁목고 연사법 많이 붙이고 쟤드 붙이고 쌍연사법 하면 니 웬만하면 순막할거야 오케이 다힛 라이더 기임들 이십원 썼어요 이십원 썼어요 자르반자야 주세요 쟤드 말고 저런한 거 말고 제발 제발 라이더 기임들 제발 쉴디 쇼 어 어엏 세겐테리 왜 이렇게 왜 세겐테리요 봐줘 봐줘 세겐테리지마 이거 봐드리고 싶다면 봐드릴수 있는게 아니에요 라인만 붙으면 점수관려서 훨씬 잘 된건데 제발 형님 지짓게 나왔습니다 형님 지짓게 나왔어 지짓게 손났습니다 형님 니 덱 졸라 잘 따지는데 그 정도면? 진짜로? 존나 세다 존나 세다 마이 그러면은 무조건 순방이야 벌레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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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검이랑 형 라위중에 하나를 맞춰줬어야 형이 이 분 하나도 없구나 나한테 싸워 세게 때리지마라 점수관리 해야돼 야 니 내 자라만 못 잡는데? 형 일부러 육검사 안 못 쳤다고 저주네 굿쟈아 야 우리 둘이 싸워도 안 때린데 이거 그래도 이게 나요 차라리 형 이거 지금 육검 부쳐야되는데 점수도 이정도면 나쁘지 않고 로이갓 로이갓 나이스 로이갓 니 샤드 어차피 세마리잖아 맞지? 아 근데 시공간 필요해 제발 고꿈 제발! 제발 고꿈!!! 나왔다 일단 로이갓 삼성 형 형 이거 형 이거 라위 제드 조여 로이가 조여 라위 제드 조여도 돼 저도 제드 조여도 돼 아 가엔 자야가 뭐냐 형 이래 쓰는 거 보다 형 그 자야에다가 천상이 날 거 같은데 자야 뿌리드리긴 하다이 할만해 순방은 해야 돼 순방은 해야 돼 무조건 와 이게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쉰삼! 쉰삼! 아 이거 이길만하다 사이버 이길만하다 진짜로 이거 아 근데 라위가 없어가지고 선동대가 안 뚫린다 레오나랑 오공이 아 너무 엑시던트 당했네 진짜 아 쉰삼 무조건 못키겠고 벌레컷 형님 저 1등간 나왔어 베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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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라위 없어서 못 이기네 왜요! 야 니가 공공초발이 다 먹었어 이거 형님이 먹으라대요 에바야 형님이 먹으라대요 야 뭐 먹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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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가 텐 모조 빨리 로이가 텐 모조 아 씨발 몰라 이거 피즈 일렬로 빼가지고 그 리븐 앞쪽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신짜오를 라카차 신짜오를 라카차 아니 쉰 오른쪽 제드가 왼쪽이니까 한 칸 더 옮겨 한 칸 더 피즈를 피즈를 쉰을 중간에 놓고 피즈를 리븐 옆에 하더라고 이 새끼야 그래 그래 너무 좋아 피즈 위치 좋아 아 룰루 2석이네 어우 상대 잘 떴네 벌레 컷 아 굴라 세게 때렸다 조이 피로 한 칸 더 옮기면 이게 이게 요쪽에 아 이게 미쳤다 아 좋아 좋아 기적은 미쳤다 아무것도 못했어 형님 지하님 랭킹 1등 출신 컷 컷 벌레 컷 조이 피로 지하리 다 빼그냐 1등 할 수 있다 1등 할 수 있다 1등 할 수 있다 가헨 너무 좋아 가헨 누구죠 로이갓? 로이가시 최고다 로이가시 아 신들아 로이가서 형 아니면은 이걸로 이걸로 한마리 끌게요 오케오케 나중에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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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하이냐 라칸이라니 라칸도 내려놔 라칸도 내려놔 그리고 블리츠를 맞고 오케 어 1초만에 올려 올려 그렇지 그거 아주 깨달았구만 어 깨달았어 그래 그런거 그런거 애들 니 폰에 몰라가지고 내려놓고 블리츠를 올리는 판다 확인 크지 이런거 오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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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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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야 불탔다 니오좀 4천상 넣을게요 애들 안죽어요 검타는 그럼 천상 모으면 돼 룰루 2성까지 1등이야 오케오케오케 아 한가씩 옮기는거 좋아 아 빅토르 벌레컷이에요 빅토르 벌레컷 아 빅토르 벌레컷 아 빅토르 좋아 옮기는거 좋았어 자 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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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쟤드 좋아 화력 미쳤어 마드사 이거 이거 40공간 4천상 둘다 좋다 이거 구렙 되냐? 구렙 되긴 하는데 20기 구렙상에 지금 구렙상 다 죽여버리게 안될거 같은데 지금 이거 왜냐면 못 뽑을거 같아요 62원인데 리롤 한번밖에 못해갖고 한번만 아니 아니 40공이 되잖아 지금 40공 안되요 형님 시공이 안나왔어요 아니 50이 40공이잖아 아 맞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만드하면서 돈을 왜 지금 써 나 뭐 올라갔어 야 수어바리 놀라 웃었어? 예능하지마 지하링 세다리깐 이거 지금 집중해야되 이자 맞고 이거 룰루인석까지 들어가야되 이거 아 형 족밥인데요? 일단 일단 1조앱이론 컷 세개분하니까 나쁘지않아 한 번에 보내는거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잔나가 어디있는줄 알고 끌었어요 아저씨 보호 인도 이번엔 로이 로이가 수은있죠? 로이 로이가 수은있죠? 꼴리 dlatego 롤 피즈빨 그리고 쓰레시 2성 클래시 2성 나왔어요 형님 울고 끌까요 그 다음에 울고 끄는느낌으로 어때요 카라 왜요 무조굴 끌어 울고 끌고 끌고나오면 소라카사는느낌 류로란 다음에 아야 그 제드 피해 제드 피해 제드 섹봉 피해 무적 섹봉적여간다 제드랑 마이럴 잡고 겐세이해 겐세이해 야바이에 띄우덩 안중해 그렇지 야바이에 아이씨 사실 운가 못났어 X댔다 수은으로 막았어요 수은으로 섹봉 막았어요 형님 수은으로 지금 이거 여기서 지금 끌거야 지금 끌거야 쓰레쉬간 다음에 지금 끌거야 아 제드 뜨면 안되는데 딜로서 심한데 야 제드 끌봐 야 아니 아니 블리치랑 우르구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게 한 번에 죽나? 일곱마리이면 죽을거야 야 이거 야 이거 제드랑 마이 위치를 끝에 바꾸라니까 서풍 마이가 수은이잖아 네 제드랑 야스오를 0.1초에 바꾸면 절대 서풍으로 못띠어 뭔 느낌인지 알지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마지막에 제드랑 바꾸는거 신경 써라 우르구단들 딛고서 우르구단들 딛고 우르구단들 딛고 자 마지막에 바꿔 마지막에 마지막에 야바이 일단 했는데 어 야바이 야바이 떴다 떴다 아 섭봉 뺐다 아니 형 이거 야바이 아니 섭봉을 뺐잖아 아 지아는 이 새끼가 안나껴주네 안 내가 이겼는데요 이거 근데 이길만한데 야마이 가인이라 제드 프리들이야 할마래 슬레이시이다 할마래 슬레이시 안좋아 할마래 슬레이시 안좋아 할마래 로이간 로이간 도와줘 으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얽 그냥 슬레이시한테 부르줄걸래 피지가 좋았는데 아니 제드가 뜨면 졌어 우리 제드 안뜻는 배치에서 써야되 원래 아 야 충분히 이게 많이 가. 좋아 좋아 이러면 올라갔다 우리. 올라갔어. 야 무스크 놀라가 라데사 결승준비하자. 우리 준비 잘해가지고 결승 우승하자. 와 좋죠 형 그리고 그 뭐 여러분들 그 3등 이상으로 다이아 그 수제자 티어가 3등 이상으로 한 적 없어요. 그치? 아이 잘했어. 우리 준비 잘해가지고 결승 우승하자.